안녕하세요. 류종기사학과 김성민입니다. 오늘은 제 기준으로는 학교 3일차 오늘 오전에는 저희 클리어 수술을 할 수 있는 진머사의 Z8이라는 장비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 장비가 잘 운영이 돼야 되는지 앞으로 이 장비가 메이저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를 직접 설명을 듣는 장비가 있을 것이고 또 진머사에서는 단과의사 선생님이시자 연구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전문 닥터가 직접 나오셔서 저희랑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깊은 인터뷰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종기사학과 김성민입니다. 저는 오늘 클리어 라식을 할 수 있는 Z8 장비의 제조회사인 진머사에 나와 있고요. 올가 박사님과 다이렉터인 안드레아스님을 모시고 한 번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한국과 다른 나라의 주인공은 한국과 다른 나라의 주인공은 한국과 다른 나라의 주인공은 그리고, 한국과 다른 나라의 주인공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아주 좋은 mainly 수준의 관계는 이 콘셉트의 품질 속까지 그 지지에 공부 중심은 그의 공부의 직원을 시키는 바다 연기와 관리에 대한 의사는 이 시점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연기는 게 공부의 직원을 내가 적은 복잡한 기술이 무려 slips 그의 은혜로 자 workers을 받아들여서 기술이 다한 공부의 승부로 대力을 하여 정말 좋은 아들이는 다른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당면은 이 기관을 지원하게 하여서 정상적으로는 더욱 유한한 에너지을 지원해주고 이 기관을 지원해주고 적극적으로 정상적인 장소리를 지원해 주신 모든 기관을 지원한다면 이 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과 해결에 더욱 숙조적 지속에 더욱 유한한 에너지이 기관을 지원해주고 점심적인 환경과 의k것이 더욱 좋은 어느 곳에 더욱 유한한 연결될이 이 기관을 지원해주는 Jedoch'한 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가 더욱셔도 큰 이류보는 그의 치료는 손실에 담당하는 것 같은데 이 시는 아닌 유지사에 관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에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의 치료에 관심을 제공하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시에 대해서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술은 이런 상체로 마련한 것입니다. 물론, 당신의 치료에 대해 알아보고 저희는 여러가지 클리닉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과는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왜 여러분이 선택하셨을까요? 플랫포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의 이유는, 우리는 가장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플랫포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decade, 그리고 저희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잘생겼습니다. 저희가 장바구니와의 검사로의 관계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는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플라테일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통과를 어렵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맙습니다. busca 하는 기술이ë 좋더 저희 시스템이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직접 제작 amplify 데이터가 되게 인식 내용을 사용하기 위해서 는 행동 판독과 전기의 맥무 land에 그리고 이 부분은 아주 좋은 기술을 주의하고 기술과 공포와 비교의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이 기술은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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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제,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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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수정이란의 물류가 되어있는 안정적으로 가능성이 되는지요? 그의 수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수정이지만 그의 수정이지만 비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수정이지만 보자에는 이 수정이지만 지금 이 수정을 보니까 그리고 우리의 수정도도 더욱 그의 수정은 어떻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수정이지만 다음 주에, 결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가 배우는 것 같아요. 물론, 많은 클린이, 제 경험을 통해, 제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통해, 저희의 주민들과, 저희의 주민들과, 저희의 주민들과, 저희의 주민들과, 저희의 주민들과, 저희의 주민들과, 한국의 주민들과, 저희의 주민들과, 이 시장의 정보는 정말 잘 수준으로 잘 알고 계십니다. 굉장히 잘 수준으로 일을 치밀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서 좋은 오류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장에서 좋은 정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시장의 정보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좋은 의견을 바래요. 정말 우리 모두의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조사를 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맨이 말했지만, 이 시장에서 그 시장에서 상승리한 고지않고, 고지역에 대한 의견을 하셨습니다. 고지역에 대한 감정입니다. 이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술과 좋은 기술입니다 우리의 기술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더 좋은 기술입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놀랍게 잘 작업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 잘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 쪽에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제품을 맞추고 이 제품은 맞게 선택하여 이 제품을 맞춰서 이 제품을 맞춰서 우리의 오랫동안 경험과 이 제품의 제품은 여러분과 다른의 순환이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높은 테크닉이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바람이 될 수 있을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